네 김태현의 정치총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추천으로 하자 역제안을 한 뒤에 딱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여기서 또 뵙군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자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첫 번째 특검을 최해병 특검을 언급하지 말고 최해병 특검을 제출하라 그냥 법안을 내야 법안 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최해병 특검이 통과를 했습니다 야당이 냈던 최해병 특검이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말로 말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최해병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 여당도 라고 생각한다면 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본인이 의견이 있으시면 이게 좀 변화해야 되겠다 그 의견도 틀렸지만 제가 보기엔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검법 언급만 하지 말고 내라 내라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거죠 이거 자칫하면 전형적인 먹튀로 끝날 수 있어요 말해서 언론에 주목받고 이번 여당 내 당대표 선거에서 자기는 결이 좀 달라요 라고 하는 정치적 어필만 하고 실제로는 아니 뭐 야당이 그냥 냈고 대통령은 거부권 냈고 둘 다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전형적인 먹튀 정치 행태가 될 수 있다 말하지 말고 내라 이겁니다 왜 안 내요 지금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님 말씀은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민심을 따르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니까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속내는 안 되길 바란다 이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오해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 등등등에서 실제로 친한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면 발의할 수 있어요 발의하세요 발의하시고 실제로 정치협상을 진행을 해서 본회의에서 정말 수정 의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고 설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제3자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추천하게끔 했는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기 전이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을 발의하면 조국 혁신당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한동훈 위원장 측이 낸 법안에 대해서 협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의견이 일단 법안을 내면 당연히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겠죠 우선 그 한 전 위원장 한동훈 후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선수가 심판 고르는 경기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민주당이 일단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거죠 선수를 야당이라고 하고 심판을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비유 자체가 틀렸어요 심판이 누굽니까 법원이죠 법원입니다 왜 특검이 본인이 검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오래된 검찰 시절의 오래된 습관이 그냥 말에 배어 나온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검사는 심판이 아닙니다 무기를 동등한 검사와 피고인은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사람이고요 심판은 판사입니다 검사가 심판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동훈 후보는 본격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부지불식간에 그냥 인식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니 어떻게 심판이 검사예요 심판은 판사지 그다음에 검사와 피고인 피의자는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 대립주의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한 측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아닙니까 최혜병 사건이 수사 외압에 관련돼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대통령과는 1도 관계없는 사람이 검사가 돼야 되는 특검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래야 이 구조가 법률상의 대립구조가 맞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장 추천하자고 했잖아요 대법원장 누구세요? 소대의 대법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다면 지나치게 순수한 거나 순수한 척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맞아 말 나온 김에 천아람 의원이 변협 이야기도 했어요 원래 민주당 아니었죠 변협 추천 후보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천아람 의원은 변협 추천 후보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 그냥 변협 법제이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실은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변협 내부에 정치적인 안력이나 정치적 경쟁이 매우 심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걸 잘 알고 계신 분이 천아람 의원인데 은근슬쩍 변협은 중립적인 척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애초에 민주당이 처음에 냈던 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한은 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해서 대통령에서 그중 1명이 임명하는 구도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변협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변협이 풀을 일정 풀을 제공하는 거다 변협이 일정 풀을 제공하고 여기에 야당들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한 번은 돌려보낼 수 있다든지 그중에서 또 몇 명을 2명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거는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그런데 변협에서 추천하는 것이 마치 야당이 추천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변협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제안을 했지만 이 상태로는 조국의 신당도 받을 수는 없고 일단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라 이거예요 발의를 해라 당연히 국회 안으로 법안이 올라와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럼 본회의밖에 남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는 수정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의결을 하면 안건이 성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의 안을 내라 이거예요 먹튀 정치 행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한동훈 후보가 이전에도 먹튀 행태를 말만 하고 뭘 안 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국가배상법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유족들의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경찰의 유가족들에게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이 희한해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은 순직했을 때 유족들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군인, 군무원, 경찰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분이 그 시절에 홍정길병이라고 순직하신 분 계신데 그분 부모님들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법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 끝나자마자 바로 여당 대표하셨잖아요 이 법 그냥 없어졌습니다 임기 완료 폐기됐어요 법사위원장이 김도우비 위원장이었어요 법사위원장한테 이거 챙기세요 하면 이 법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눈물까지 동원한 먹튀 행태였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도와드리면 그래서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제출했던 법안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현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이 국가배상법 어떻게 하실 거냐고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일에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채혜병특검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는 아니고 법사위? 죄송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본회의에 올라가서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의결하려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만일 이탈하지 않으면 채혜병특검법은 일단 국회에서는 이번에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 후보 추천 문제가 있지만 앞서 대법원장 추천이냐 변협 추천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초에 민주당이 4명의 변협 풀을 한 안을 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협의하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후보와 뜻을 같이하는 오늘 중활부 보도에는 최소 17명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협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라는 거예요 아니 안건이 되려면 수정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수정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입법에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요 만약 한동훈 특검법이 거부권을 행사된다 윤석열 특검으로 수사 대상과 수사 방식을 훨씬 더 강화된 윤석열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할 겁니다 이미 법안 다 준비돼 있어요 그것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안 되면 또 그렇잖아요 끝까지 그게 반복될 수 있을지 그런 가운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 얘기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에 최저 지지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같은 조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7% 그 전주보다 2.5%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첫 번째는 전시에는 유격대 같이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었고 선명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 주셨던 효능감을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평시 내지는 정규군 그런데 정규군에서 화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다른 당에 비해서 저희들이 12명이 1당 10, 1당 20, 30을 해야 되는데 물론 더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규군 편성 과정에서 화력의 차이를 절감하고 있는 것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매운맛을 국민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건데 우리 되게 건강한 맛이구나 법안이나 이런 걸 보면요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따지 맵지 않았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거 때는 매웠는데 의정활동에 들어가 보니까 각각 우리 의원들이 다 전문성이 자기 전문성이 분명하고 너무 상세히 아세요 어찌 보면 좋은 건데 매운맛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너무 건강한 맛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야 된다 매운 건 화끈하긴 한데 건강에는 또 건강한 맛이 좋다고 그래서 개운하면서도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인데 입에서 자꾸 땡기는 맛 이런 것을 이런 이슈와 그런 행동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맨날 탕으로 마라탕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개운하고 건강한 맛을 찾아야 된다 오 시원하다 일단 맵게 느껴지면서도 건강한 맛을 찾아가는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지난 17일에서 21일까지 실시했고요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을 만나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매운맛인데 평시로 들어오니까 매운맛이 크게 효과를 내기 어려워서 건강한 매운맛을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총선 뒤에 지난 두 달 넘게를 보면 조국혁신당의 구호가 3년은 너무 길다 이 메아리만 좀 있고 어차피 민생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어떤 메시지는 좀 못 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김선민 의원이나 산자회가 계신 서황진 정책위 의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안과 이런 것들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그 법안 내용은 굉장히 촘촘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은 국민들의 관심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맛인데 이게 눈길이 잘 안 간다 그럼 어떻게 침이 고이게 하고 건강하고 개운한 맛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이 현실의 여의도 정치판에서 어떻게 이 건강한 맛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할까가 고민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7월 20일 날 전당대회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어차피 대표는 조국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조국 대표 출마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럼 어차피 대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둬서 당대표가 고리될 때 이어받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최고위원 출마하십니까? 사실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네 그럴 개연성 말하자면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은 물샐 틈 없이 안심시키겠다 지지자들을 혹시라도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온 얘기이신데요 신장신 의원님은 나가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현재까지 홀딩입니다 경치인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할 때는 나중에 다 변화무쌍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쭉 얘기해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 자각론 얘기 나오는데 민주당이라 그러면 너무 믿고 못 가겠다 우리도 우리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 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데서는 누구보다 더 강한 우군이고 사실 민주당 없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대 손은 항상 강합니다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하게 잡으려면 이쪽도 저쪽도 민주당도 강한 손이 있어야 되지만 조국혁신당도 강하게 부여잡을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강하는 것은 모든 정당의 출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요거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피선권권을 잃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쟁할 수도 있습니까? 야권 후보로? 아니 그것은 제도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 충분히 하고 이래서 막 이 복잡한 민주당과의 관계 야당들 내부에서의 관계를 제도로 해결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는 결선투표제다 이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연합정치 시즌2로 이야기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기분 나빠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뭐 민주당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죠 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